수사위 도박이요? 수사위 도박이요? 수사위 도박은 누구야? 친치로린 말하는거야 친치로린? 친치로린 수사위 도박은? 수사위 도박은 누구야? 미ハハ 엉덩이 자 그럼 피곤해 동행구드 백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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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에 봉인구, 제주풍에 봉인구, 기계에 봉인구 뭐야 나 봉인구들 다 어디다 놨지? 긴장 말고 내가 봉인구 다 뺏어 왔는데 이거 어디다 놨지? 다 없어졌네 뭐지? 봉인구들 다 어디갔죠? 헌헨이 실행법에 봉인구가 이쪽이 빨라지는구나 아까 전에 그 불이랑 흑의 봉인구, 권기의 봉인구 이런거 다 어디갔지? 어디갔죠? 어? 내가 어디갔지? 내가 어디갔지? 아까 빼놨는데? 내가 볼게 없는데 확인이 안 돼 이거 물이 좀 하지 아까 전에 내가 봉인구, 물에 봉인구 이런거 다 어디갔지? 다 사라졌어 빼면 사라지는건가? 빼면 사라지는건가? 빼면 사라지는건가? 빼면 사라지는건가요? 뭔가 이상하다 했다 왜 왜 왜 없어졌나 했다 가지고 있는데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흘러 빼버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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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명당 하나밖에 못 이기죠 흘러 빼버린 거 흘러 빼버린 거 흘러 빼버린 거 자기 자 매그 아이템도 다 팔아버릴게요 자 그리고 매그에 그냥 흠 끼고 있죠 흠 저거 흠 빼가지고 갖다줘야돼요 흠 빼가지고 흠 빼가지고 물의 문장 물의 문장 갖다 놓고요 문장들은 또 똑같은 문장들 여러개에 붙일 수 있는거에요 아니 그냥 하나만 붙일 수 있는거에요 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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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hit 흠 흠 흠 흠 흠 commented dachte usst 궁금해 감색 enko 꼬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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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잘못 왔네 꼬아니 아니네 다른 마을이었네 꼬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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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어니 꼬어진 빨리 감정사랑 마법굽 빼고 껴고 해주는 애를 갖다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있다고요? 배타는 마을에 있었어요? 왜 내가 못 봤지? 자, 뗀다 자, 흙 이거 떼주고요 아련함이랑 분신, 어? 분신 뗄 수 있는데? 분신 떼 버릴까? 분신 떼 버리고 아니다 분신의 봉인구 근데 아까 신, 뭐시기 그거 봉인구 그거는 신행함인가? 네, 그거 그거는 분신 봉인구보다 좋아요? 네 분신의 봉인구는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끼만한 거예요 이거 실비단은 불에 봉인구를 갖다 껴줍시다 이것 말고 다른 거 끼만한 거 있죠 불에 봉인구를 불에 봉인구를 공개랑 흙이랑 물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만 있잖아 블박차 빅터로 그냥 분신 들어야겠다 귀찮다 그냥 분신 들어도 되겠지 아니.. ㅋㅋ 네 수연이 누가 하자 그래서 배차 그리고 이제 레벨 일 근데 뭐 물의 봉인구도 하나 누워야 Sara 물의 봉인구도 불행구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행법의 공인구 이거 별론가? 신행법의 공인구 저거는 별론가요? 신행법은 별거예요? 신행법은 별거예요? 무구사시 비토르 이제 슬슬 올거라 생각했어 미안해 프릭 내가 변변치 못해서 오데사를 네 탓이 아니잖아 예전에 자주 오데사가 말했어 너는 리더로서 좀 더 장악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야 이제서가 그 말이 떠오르는군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느꼈는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그녀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했어 아까는 분노에 사로잡혀 여기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었어 내가 이 모양이니 그녀가 포기해도 할 수 없겠지 무구사시 나는 아직 너를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지 그녀는 내 쪽에서 부탁한다 함께 싸워다오 싫어! 라고 말하기에는 싫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내 미션이 실패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 고맙다 이제 남겨둔 동료들도 구할 수 있어 나는 당장 군대를 모아 그 호수성으로 가있지 무구사시 우리도 성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부케클럽에 가입을 시켜줍시다 자 기밀성으로 일단 아 여기 다 있네 아 여긴 다 있네 아련함의 봉인구 아련함의 봉인구 이제 뽑아요 준비하는 건가요? 아련함에 도와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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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보인거 물에 보인거 번개 흙 바람이랑 단념에 보인거 아 뭐냐 물에 보인거 물에 보인거 물에 보인거 제비 나는데 아련함이 아마 햇빛 2배던가 1.5배던가 아련함의 봉인구는 필수적으로 장착하고 있는거 같아가지고 뗄 수가 없어 타인은 그냥 두껍 들고 있어야되나 타인은 그냥 두껍 들고 있어야되나 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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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뒤에 문장이래요? 아..그러면 이거 어떻게? 건네가지고 공사샷을 써도 되겠네 이런거 다 팔아줍시다 아..기술치올라요? 아까 번개.. 번개 문장인가 그거 써버렸는데 병량보자 번개 문장 지금 써놨죠? 저 번개 문장을 사라지게 하는 거는 나중에 떼는 애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나중에 떼주면 또 떼주면은 아이템 사라지는건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가? circum상자 일단은 가 Parte Hide 아..otюда 콩어로 ett 져박 젬박 잡았지 일단 얘한테 말을 걸어볼게요 이벤트 진행합시다 다들 모인 것 같군 그럼 잘 들어 레난 캄프의 아지트가 습격당한 뒤 나는 미르 이히가 통치하는 서방으로 도망쳤다 미르 이히 오제국 장군 중 하나의 화장군 미르 이히 오펜하이머 말이군요 그래 거기서 난 불불이 흩어진 해방군 멤버를 모으고 있었으나 갑자기 제국 관람 분자 사냥이 격해져 많은 종류들이 붙잡혔어 그때 신생 해방군의 정보를 듣고 여기로 온 것이다 미르 이히가 지배하는 서방 해방을 위해 함께 싸워주길 바란다 그렇군요 프링뮤 소령 군사를 합하면 서방의 입구에 가란 관문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우사신이 어떠신지요 좋아 출발 준비를 해 가랑 성쇄 공략 아 이번엔 또 갑자기 전쟁하는 거야 또? 갑자기 또 전쟁이야? 오케이 전쟁 해방군 뭐야 그게 뭐 그 안다님이 군대를 쓰러뜨렸다고 갑니다 도련님 조심하세요 간다 판 아 간다 자 명령을 자 적을 변심시킨다 적의 책략을 조사한다 의격공격을 올린다 적을 변심시킨다 적의 다음 수는 알 수 없었어 오끼끼끼 야 장난치냐? 오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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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들어왔죠? 뭐야 어떻게 된다 자 명령을! 자 그 외에 거기에 침력을 조사한다 해냈습니다요 G님! 이천뽀치 입수했다 뭐야! 2,000원 얻은거야? 자 돌격 돌격 가자 돌격 돌격 해쳤나? 와 제대로 골랐죠? 콩그레츄레이션 축하드립니다 우리군의 승리입니다 힘냈어! 우리들 해방군이 제국군을 무찔렀다 혼조를 내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하 어떠냐 제국군 녀석들 해봤자지 휴 아 토르님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너도 여전하구나 그램이요 자 무 사신이 이대로 단숨에 쳐들어가죠 기다려주십시오 무 사신이 적이 어떤 수를 쓸지도 모르는데 경솔하게 공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정찰대를 보내 상황을 살피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아니야 저건 방심하고 있을 터 지금 단숨에 단숨에 공격해 어이 다들 따라와 뭐야 또? 또 네 성공방정이네요 또 자 한판 또 붙어야되네 정만이천인데? 바보같은 사람들이군요 나 앙뜨 아네뜨 굉장하면 가르쳐드리지요 조심하십시오 상태가 이상합니다 자 명령을 자 그 외에 적의 생략을 조사하도록 합시다 저의 다음 수는 독볶가루이다 독볶가루? 저거는 어떻게 해야되요? 돌격으로 아 어 해야되는 건가? 독볶가루를 쓴다는데 화살 공격 살 공격인가? 화살로 공격해야되나? 화살로 도둑가루 공격을 쓴다는데 화살로 갖다가 반격을 해주는게 좋을까요? 발숨씨를 보여주겠닷 발숨씨를 보여주겠닷 이거 무조건 지는 전투인가 보다 보니까 무조건 지는 전투인가 보네 이거 돌격 돌격 전군 철수하자는데요? 뭐야 저 장미는 저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잖아 이들은 도저히 여기서는 역시 정찰들을 보내는 편이 좋겠습니다 빅토르가 파티가 됐다 트리기 파티가 됐다 도련님 물론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미요 너는 여기 남아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빅토르시 제가 도련님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래미요 너도 알테지 우우사씨는 이제 제 목사를 안다고 아니 훌륭한 해방군의 리더지 보호가 필요한 어린애가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함께 가서도 안 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나는 우리 마을을 떠난 뒤 오랫동안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 때문에 예감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 아 그래? 그래미요 너는 여기 남아라 농담은 그만두시지요 도련님 설마 도련님이 저를 두고 가시지 않으시겠죠? 넌 두고 갈 건데? 이거 여기 남으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가자고 해야 될까요? 남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할까요? 이거 뭐 나중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동료 영입할 때 영향 미치는 거 아니죠? 없는 거 같은데? 네 합정로예요? 그래 여기 남아 아 무조건 같이 가야 되네요 함께 가자 귀찮게 하네 무사시 상냥하기만 해서는 리더 노릇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파티 멤버를 운영합시다 파이 실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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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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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은 또 세네? 네 히힛 히힛 레벨이 높구나 저친구 레벨이 높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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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블럭 하나 사줄게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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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 ... ... ... 오...프릭은 번개 가지고 있네 ... 내 이름은 퀸시 지금은 자기류로 하고 있지만 난 조만간 출세하고 말거야 동료가 되길 권한다 앞으로 39명 정도? 31명에서 49명이면 80명? 80명 되면 간대요 39명을 더 놀리래요 지금 프리까지 들어왔으니까 42명인가? 42명이지? 그럼 81명 됐을 때 지금 42명이죠 프리까지 들어왔서 42명이에요 프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42명 지금 봐야되나? 아베 여기도 ed 이때 공개하신 남쪽엔 프루미에 라무르 마을이 있고 서쪽엔 필드 프랑스마을이 있다 모두 제국 5장군의 한 분인 미르 이히 오펜하이머 장군께서 생각해낸 멋진 일입니다 자 기다려봐 근데 저 하나 지금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해볼게요 기다려봐 지금 제가 뭔가 하나 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하고 갑시다 이 게임은 모든 동료를 얻으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오늘 안한 게 있어요 카이를 쓰는 이유 저 빡빡이 할아버지를 갖다가 쓰는 이유가 이렇게 빡빡이 할아버지를 쓰는 이유 왜 그래요? 배 타고 다른 데 나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배 타고 아까 전에 그 그냥 김일성 말고 다른 데 갈 수 있게요 아 이런 데 갈 수 있구나 오이 오이 여긴 어디냐고 안녕 뭐냐 너희는 해방군 알게 뭐야 돌아가라 우리가 이 근처를 지배하고 있다 이 친구들도 다 동료된 애들인 것 같은데 그죠? 잠깐만 얘 이름이 뭐라고? 안지? 안지 안지 한번 찾아보자 안지 타이오와 암흐크를 호적이 요새 데리고 간 뒤 호적 3총사와 싸워서 이기고 나면은 타이오와 암흐크를 호적이 요새 데리고 가서 이겨야 된다 여기로 와서 이겨야 된다 여기로는 못 가나? 수사한 놈 누구냐! 여기로는 못 가네요 여기로는 아직 못 가나 보네 저 위로는 아직 다시 못 가나 보네 저 위로 가고 싶은데 저 위에 동료들 있을텐데 저 위에 동료들 있을텐데 제가 못 얻본 애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은 못 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못 얻는 거 아니겠지? 그 야바위 하는 애 있잖아요 야바위 야바위꾼이 있었잖아요 야바위꾼 아 그래요? 사라졌나? 사라졌나? 사라진 줄 줄 알았지? 사라진 줄 줄 알았지? 사라졌다고요? 사라졌다고요? 사라진 줄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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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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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지 너도 이런 곳에서 잊지 말고 힘을 빌려줘 이런 건 내가 말이냐 너 말 잘했다 정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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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어디 갔죠? 어디서 갔죠? 정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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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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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 , jed , 인주 뱀 SI protected 에? 엄청 빼네? 자 네오 한방 날려주고요 네오 피가 별로 안타는데? 피가 별로 안타는데? 이거 엄청 세다 일단은 한 놈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피가 너무 세다 피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다가 피가 너무 세다 피가 많이 들어 피가 안타까 피가 안타까 엄청 센데? 아.. 네오 한 번 더 써주고요 파이어라 야무가 안 튀었어 오케이 잡았다 한 마리 잡았어 일단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다 일단 레오나르도 쟤 죽여야돼 쟤 심지어 물약도 지금 없어요 물약도 없어 뭔데? 뭐야 갑자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직 멀었다 용서해줄테니 돌아가라 어 뭐야 왜왜? 아 안췄잖아 아직 아직 안췄는데 왜 그거야? 뭐 다 잡을 수 있는데 뭐지? 아 네 들어가세요 아유 개판이네 아직 앉았다고 여기 좀 쎄네요 시간 제한돼 있나보네요 아르바이트 양이 까까 눈치채는 달걀 얼마나 아름다운 몸부로 가만히 끝나고 예정이 워크 오크 가만히 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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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헬리온. 자 헬리온 한번 보자. 헬리온. 어 자동 압력. 오케이. 눈 깜빡 손보호를 갖다가 쓰면은 온갖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마을에다 돌아다녀 봅시다. 뭐냐. 뭐냐 너놈들은 해방군 알게 뭐야. 그런 것에 흥미 없어. 자 겐. 겐 한번 검색해봅시다. 아 얘도 자동 합류하느냐. 근데 왜 합류를 안 하지. 이게 나중에 스토리 진행하면서 자동으로 합류하나봐요. 자동으로 합류하나봐요. 자동으로 합류하나봐요. 여기 벨트 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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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한번 타봅시다. 배 타면 어디로 가지? 어? 요 위에 있는 뭐랄까요? 마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 가야 되는지. 스카레티시아를 지키고 있는 도관계를 쓸모없게 만들 약을 만들어낸 사람이 어딘가 있다던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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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나봐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나봐. 그죠?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죠? 아까 뭐 리쿠바 하려고 어쩌고 어쩌고 있다고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볼게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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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정소리에요 여기? 어.. 감정소리에요 여기? 이거 눈깜빡 손고을 이걸 갖다가 실비나한테.. 아니다.. 눈깜빡 손고을.. 손고을은 무호사지가 들고있지? 무호사지가 들고있고.. 나이도 좀 깜짝이야.. 나이도 좀 깜짝놀어.. 나이도 좀 깜짝이야.. 저기 저기 내 고향이 미나를 찾아주지 않겠어? 찾아진다면 동료한테 해줄게 오 미나? 미나를 찾아달래요 미나 여기에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건가? 리콘마을 여관 1층에서 8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는데? 리콘마을 여관 1층에서 8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 클라이브라는 녀석이 나온대요 클라이브 8분의 1의 확률이 맞아? 안 나오는데? 18분의 1의 확률은 없이 이 확률은 다시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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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합류 조건에 리콘마을 여간 1층에서 8분의 1 확률로 나온다. 나올 때까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나오면은 말걸면 합류한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여간 1층에서 나온다니까 왔다갔다 해가지고 나오면은 합류하면 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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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나오지? 네 여기 나오는 조건은 그렇다는데? 리콘마을 여관 1층에서 8분의 1 확률로 나온다 정답 정답 뭐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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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레벨 4라고 적혀있는게 성레벨 4일 경우에요? 도대체 내가 지금 성레벨 몇이에요? 성레벨 몇인지도 모르겠어 성레벨 4일때 나오는거야? 성레벨 몇이에요 지금? 어디 나와있어요 성레벨이? 제 성레벨이 어디 나와있어요 이거? 제 성레벨이 어디 나와있죠? 미나는 그리고 어딨어? 미나 어딨어? 자 한번 보자 안테이마을 일단 안테이마을 제 성레벨이 어디 나와있어요? 고양이 카쿠마을에 있다고요? 안테이마을에 있다는데 안테이마을에 왜 이렇게 아니고? 실비나 레벨옥 잘되고있죠? 실비나 레벨옥 잘되고있죠? 자 이런 애들은 도망치면 되죠? 도망치면 되죠? 여기 적들 많이 나오는데 그냥 만스런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야? 소니에르 감옥? 소니에르 감옥? 어 도망칠 수 없다 떴다 진짜 아 왜 이렇게 쎄 어 도망칠 수 없다? 도망 원격 자 이케 2마리정도면 싸워만하죠? 어? 어! 죽었어! 이거 죽여버리자니 쎈데 우사시가 죽어버렸어요 어 여기 안테이마을이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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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여관에서 춤추면 된다는데요 어머 당신 무사시 아니에요? 난 당신 알아요 당신께 유명하거든 내 이름은 미나 댄스에요 동료가 되게 권한다 춤을 열심히 추고있죠? 춤 열심히 추고있죠? 함께 춤춰보는 그정도는 알 수있지 나도 프로니까 오 미나가 누군가 된다 먼저 성에 가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부어주고요 에스메엘라이더 잠깐만 에스메엘라이더 에스메이랄더 소니의 감옥에서 전투 저기 떨어뜨린 아이템 중 오파를 입수한 뒤 말을 헌다고? 오파를 가져오면 된대요 오파을 가져다줄게요 베레베레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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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베레 베레베레베레 클론? 아 여기는 어디였지 맞아 맞아 빌렁쉐 잘 오셨어요 클론? 베레베레 쿵따리 샤바노 자 클론도 동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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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을 걸면 합류한데요 근데 왜 합류 안해? 아 성 레벨이 3이되야되는구나 연할레 여기는 뭐지? 베레베레 베레베레 베레베 오오~~~ 진이 동료화됐대요 진 왜냐하면 무슨 종류 대포? 무슨 종류 대포? 킴벌리? 킴벌리 이 친구는 뭘까요? 누가 당신들은 멋대로 남의 유턴에 들어오다니 해방군? 아 그거 요즘 소문이 잦아 그건 말이지? 듣자니 메쉬 녀석도 참가했다지? 아 메쉬를 갖다가 데려와야 되는 거 같은데 이 친구? 그죠 메쉬 데려와야 되는 거 맞죠? 킴벌리 메쉬 데려와야 되는 거 같아 메쉬하고 미나 데려와가지고 메쉬하고 미나 데려옵시다 메쉬하고 미나 메쉬하고 미나 데려옵시다 메쉬하고 미나 아 제 자동압류에요? 킴벌리 검색해보자 킴벌리 아 자동압류네 그럼 미나만 데려오면 되겠네요 미나 미나만 데려옵시다 누만딱 눈 깜빡 손거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거지? 눈 깜빡 손거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거인가요? 오~~ 좋아좋아좋아 다치오로 올라가서 파티 멤버 한 명 파이 잠깐 빼주고요 파이 잠깐 빼주고 파티에다 놓고 다시 하러 갑시다 자 탈포 아까 마을 이름이 일콘 이였다 일콘 마을로 가는거죠 일콘으로 미나 데리고 하면 되죠 미나 데리고 민아 고양이를 데려와야 되는 거야? 이런 젠장 민아 근데 좀 이쁘게 생긴 거 같네 근데 민아 쓸만 하려나? 민아 봅시다 와.. 쓰레기네 왜 이렇게 좀 이쁘게 생긴 애들은 다 쓰레기냐? 이것은 바로 민아 이쁘게 생긴 애들은 다 민아 쥐앗풀이네요 푸락푸락하고 밖에 생긴 친구들은 쎈네 아까 마하 이름이 뭐였더라? 자 깍두 마을이야 자 로테의 고양이를 손에 넣었다 손에 넣었다 손에 넣었다 손에 넣었다 여기로 가야되는거겠죠? 손에 넣었다 와 겨우 찾았네 찾아냈다고 민아 고마워 내 이름은 로테 마술사 로테야 감사의 뜻으로 동료가 되어줄게 오케이 로테 동료로 만들기 성공 동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고마워 자리 어디로 가야된다고 했었지? 한마디면 싸워만 하죠 지구 총 매실에서 스테지 정말라 지구로 도전 피아리 여기 나오는 적들을 잡아가지고 어 5파를 얻어야 되는 건가? 저 위쪽에 일단은 마을도 다 둘러보았어요